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철 모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모기장 TOP5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영상 속 제품 구매 및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5위에는 베베데코 원터치 침대 겸용 텐트형 모기장 테디 부지코 가방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원터치로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 편리하며 침대와 텐트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 가능해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지코 가방이 함께 제공되어 수납 및 이동이 용이합니다. 다음으로 4위에는 다샵 원터치 모기장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견고한 프레임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침실대부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원터치로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사용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위에는 알뜰이 지퍼식 사각 모기장 심플 세트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지퍼식으로 제작되어 출입이 편리하며 사각 형태로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심플한 디자인과 함께 뛰어난 내구성을 보여주는 제품으로 오래도록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위에는 텐트형 모기장 조이루나 모기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텐트 형태로 제작되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모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날개 있는 곤충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견고하면서도 통풍이 잘 되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한여름에도 답답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알뜰이 야광 원터치 모기장입니다. 이 제품은 원터치로 쉽게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광 기능이 있어 어두운 공간에서도 손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강력한 보호 기능으로 여름철 모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줍니다.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제품을 찾아 여름철 모기로부터 안심하고 보호받으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각자의 생활환경과 취향에 맞는 제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실 크기, 사용자의 편의성, 가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선택해보세요. 여름철 모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상 이번 영상에서는 모기장 TOP5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